제가 사실 복주머니를 땡겨님께 맡기려고 대리장작강을 맡기려고 사놨어요 저는 한 500원어치 까고 이래서 진짜 하나도 못먹고 이래가지고 이거 뭐 저기 후회 청구 이런 거 없습니까? 아 없어요! 걱정하지 마세요! 알겠습니다! 군다리하고 뭐예요? 말하는 대로? 군다리 준비할 거고 이번에 증장 풀세팅 할 건데 네 증장 풀세팅 일단은 증장 갑옷 2개랑 증장 투구 2개랑 그리고 이제 증장 요대 2개 이렇게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욕해도 되나요? 예! 자 간다! 일단 마카오로 갈게요 마카오요? 마카오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마카오에서 잘 나오신 적 있으세요? 아니요 겁을 받던 이제는 될 것 같다 왜냐면 내가 많이 부었으니까 그 모은 스텍이 쌓였을 거 아니야 마카오 스텍이 쌓였단 말이지 아 정말요? 네 내가 맨날 대리상작강을 받았잖아 나도 막 맡겨보고 싶어갖고 그 저 진짜 이거 영혼을 건 거거든요? 네 으악! 아 내가 설린다! 하나! 대마시아! 아 저는 근데 이거 없어요 그냥 스트릿으로 300개 다 한다고 예예예 나는 뭐 딜레이 없어요 예예 브레이크 없습니다 네네네 오케이 아니요 하... 저 제가 제가... 아... 아니요 아 그냥 가요? 네 진짜로? 가요 말아요 고! 아님 스탑 저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오케이! 갑니다 계속 갑니다 불쌍신부 2천개 넘게 있잖아 지금 아... 오우와야! 좋아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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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잔잔바리 안쳐준다고 저런거예요 변준뿜는 기계세요 이게? 변준만 계속... 자리를 한번 옮겨봐도 되겠습니까? 대신에 땡게님 꺼주세요 자리만 제가? 제가 이 마을을 굉장히 좋아해요 혹시... 어디에? 이... 거사랑 마을 이름 중에 네 이 보팔이라고... 아아! 제가 한번도 까본적이 없는 장소입니다 아 그래요? 네 네 자 보팔! 하... 보팔! 가자! 뱀마시야! 가자! 자 부사신부 유치월장 1일 보팔! 오케이 더 크게 해주세요 보팔! 아아 너무 좋아 아아! 보팔! 와이프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? 여보 미안해 보팔! 아아! 아아! 너무 좋아 아아! 아유 그래도 잘했어 아유 그래도 잘했어 자 말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또 하습하시도록 있어요 제가 예보기 하나 났는데 그 마을이 이름이 뭐냐면 핀두입니다 핀두 중국마을인데 하도 여길 많이 가가지고 가는 길도 외웠어요 이거는 외쳐야 되나요 여기도? 한번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하면 좀 그러니까 아 지금 초혜님께서 괜찮아요 가보자 핑둘하고 핑둘! 으어억! 핑둘! 으어억! 아니 그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핑둘! 아니 그만하세요 이제 아니 그만하세요 핑둘! 아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아 저희 꼭 만났어야 되나요? 아니 별로 아니 근데 네 진짜 똥순이 시긴 하시네요 아니 잠깐만요 쟤 안간다고 그랬잖아요 정신 차려보니까 잠깐만 내가 안간다고 그랬잖아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저 가만히 있을게요 저 가만히 있을게요 저 가만히 있을게요 나머지 까실래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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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이게 진짜 나와요 말고님 딱 까면 나온다니까 제가 까면요? 좀 이렇게 흔들어야 나오더라구요 야 이런 씨 아니 이게 아까 아니 이게 아까 갑옷을 상제해서 그런가? 얘기가 안주네 갑옷을 상제해서 그런가 아니 아니 저 이제 가볼라구요 네? 아 이거 술 먹방 하셔야죠 아이속 으아악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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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!!! 으아아악!! 말군요 오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, 상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? 아, 걱정하지 마세요.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